지금 명태균 수사가 특별수사단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제 나온 오늘 조관들에서 나온 이야기가 김종인 이준석 이 두 사람을 지금 불러서 조사를 하겠다는 것인데 왜 그러냐면 지금 명태균 씨가 김종인 위원장과는 거의 매일 통화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가장 따르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은 나 별로 친하지 않아요. 한두 번 만난 것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반대로 지금 명태균 씨는 굉장히 김종인 위원장하고도 밀접했다는 것. 또 이준석 대표와도 굉장히 밀접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을 조사해야겠다는 건데 조사의 방향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단서가 되는 게 저 기사에도 나오지만요. 창원지검 전담 수사팀 여기에 사실상 특별팀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수사검사가 한 10명 붙었잖아요. 그런데 지난달에 압수수색을 했는데 명태균 씨가 미래한국연구소에서 쓰던 pc 이거를 그 전화로 명태균 씨가 강혜경 씨에게 그거 다 카드하고 다 교체해서 지워라 버려라 폐기해라 뭐 이랬는데 그게 폐기가 잘 안 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명태균 씨가 미래한국연구소에서 썼던 그 pc에 남아있는 카톡 대화 내용을 다 복원하는 데 성공했댑니다. 그러니까 pc도 카톡이 되니까 그걸 복원했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노트북 앞에 있지만 우리 카톡을 휴대폰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pc로 하는 경우가 있고요. 휴대폰을 한 것도 pc 쪽 버전에 그대로 또 남기도 하고요.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좀 조심해야 되겠네요. 네. 그거 조심해야 되죠. 이게 다 복원이 돼서 보니까 근데 이 명태균 씨가 대통령 녹음이라고 하는 usb를 pc에 접속을 해가지고 봤던 기록도 나왔대요. 그래요? 네. 대통령과의 녹음. 대통령 녹음인가 뭐 그런 제목의 그거를 usb로 여기에 꽂아가지고 네. 제작정치죠. 네. 그걸 한번 봤다는 기록도 나왔는데 그 자체의 파일을 지금 확보하지 못한 것 같고요. 아. 그건 못 찾았다. 그건 못 찾았고. 근데 김종인 이준석 이 두 정치인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은 다 확보를 했는데 상당량의 커뮤니케이션이 있었다. 상당한 양의. 근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경우에는 2020년 말경에 김영선 전 의원과 함께 김종인 위원장 자택을 방문한 이후에 가까워지기 시작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당시가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 시절 아니에요. 국민의힘. 그렇죠. 비대위원장 할 때 아닙니까. 네. 그리고 그 다음 해인 2021년 4월 7일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선거가 있잖아요. 보궐선거 했죠. 그것도 이제 김종인 체제에서 치러진 선거 아니겠습니까. 김종인 체제에서. 그래서 그때 그러면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이 되는 과정에 명태균 씨 본인이 자기가 엄청난 기여를 했다. 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그때 주로 이제 김종인 위원장으로부터 여러 가지 지시와 주문을 듣고 그걸 가지고 자기의 실행에 옮겨서 결과적으로 오세훈 시장에게 엄청난 도움을 줬다. 이게 이제 명태균 씨 주장이죠. 이게 사실 어떤 게 맞는지는 이제 맞춰봐야 되는 거고요. 그러고 나서 6월 11일인가요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있어서 36세 이준석이 당선됐잖아요. 나경원을 물리치고 당선됐죠. 나경원 주호영 기라성 같은 인물들을 물리치고 당선이 됐는데 그 과정에서도 명태균이 엄청난 기여를 했다. 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조사받고 이번에 변호인으로 김소연 변호사가 배석을 한 거 아니에요 거기서 나왔던 게 바로 이 피스에서 복원된 대화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동안에 이준석 의원이나 김종인 위원장의 해명이 좀 안 맞아 들어가는 측면도 있겠네요. 김종인 위원장은 일단 뭐 몇 번 만나다가 내가 아는 것 같아서 안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명태균 씨 주장은 거의 매일 통화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조언을 지시하면 뭐 하기도 하고 조언을 했다라는 것이고 지금 이준석도 이상하리만큼 지금 명태균 씨에 대해서만큼은 썩 정면 대응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준석이 그럴 사람이 아니거든요. 뭐 이야기하면 바로 본인이 올려가고 뭐 바로 싸우고 바로 뭐 하는 게 이준석의 그 어떤 본능인데. 그렇죠. 그런데 이상하리만큼 조용해요. 그리고 그 어떻게 보면 자기의 어떤 천적 같은 김소연 변호사가 직격을 했잖아요. 이준석 때문에 이제 이 사단이 벌어진 거다. 그런데 아직까지 김소연 공격에 대해서 반응이 없잖아요. 지금 어디 외국 나가 있다는데. 아니 뭐 요새 외국 나가면 SNS 못하나요. 그럼 다 보죠. 다 보는데 이제 대응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거는 명감 명태균 씨하고 엮이면 당시에 본인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또 불거질 수 있으니까. 지금 뭐 당대표 선거 때 기여한 법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요. 이준석 같은 경우는. 본인은. 네. 본인은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지금 명태균 씨 같은 경우는 내가 그 여론조사 그거 다 해줬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러면 그걸 왜 해줬는지 또 그게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저희가 아마 옛날에 한 번 그런 데이터를 보여드렸죠. pnr 조사 보면 2등하던 이준석이 갑자기 1등으로 올라서는 거. 그게 이제 pnr 조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서 야 이건 뭐지. 이게 이제 그런 밴드웨건 효과가 있잖아요. 그런 효과를 누리면서 이게 이준석이 뜬다라는 분위기가 확 조성이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과연 그러면 아무런 대가 없이 치러졌을까에 대한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문들. 그리고 또 칠불사인가요. 네. 칠불사에도. 거기 가서 왜 그 홍명화를 새벽에 심었느냐에 대한 문제. 또 하나는 김영선이 이제 한동훈 대표가 대표 시절에 이제 공천 탈락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김영선이 이제 개혁신당 찾아가서 그날 칠불사 회동이잖아요. 그렇죠. 2월 29일입니다. 가서 이제 나 이 개혁신당 비례 1번 해주면 나 지금 다 한 번 폭로하겠다. 공격 좀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뭐 거절해서 안 됐다는 거고요. 그런데 그것도 이제 이준석이 거짓말한 것이 사실상 탄로가 난 게 처음에 이제 이준석 의원의 해명은 가서 무슨 얘기 하나 드러나 보자 해서 칠불사회를 갔는데. 그 새벽에 그래서 얘기를 드러나 보자고 갔는데 너무 터무니없는 얘기를 하길래 그냥 거기서 바로 그냥 노 해버렸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게 거짓말로 볼 수밖에 없는 게 그 칠불사 회동이 끝나고 명태균과 김영선 의원은 먼저 가고 누구예요 천하랑과 이준석이 남하고 홍명화를 심고 그런 거 자기들은 또 나온 거 아니에요. 떠난 거 아니에요 칠불사를. 그런데 그날 아침에 3월 1일 아침에 명태균과 이준석이 통화한 게 또 나왔잖아요. 그랬더니 거기 이준석이 명태균한테 뭐라고 해요. 좀 약하다 이거. 어제 뭐 이렇게 이렇게 여사님의 공청 개입 뭐 이런 게 좀 약하다. 임팩트가 좀 약하다. 그리고 이걸 고지곳대로 이렇게 하면 오히려 한동훈의 포지션이 강화될 수 있다. 한동훈의 포지션이 강화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이준석이 했잖아요. 그 녹취통화 녹취록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되레 이제 한동훈 대표는 깔끔하게 그 관계를 끊어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한동훈 대표만 부각되고 본인이 어떤 이것만 문제가 되니까 그때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그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 이제 검찰이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아까 제기했던 몇 가지 의문에 대해서 아마 풀어야 될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 요즘 참 그동안 열심히 라디오에 출연했던 이준석 천하람은 요즘 잘 보이지 않아요? 요새 좀 조용합니다. 왜 그럴까요? 요새 좀 조용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런 7불사 회동 다음 날 통화 녹취록 같은 게 까지면서 좀 대응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 솔직히 네가 원하던 상품이 아니었으니까 네 양이 안 찼으니까 그 거래가 불발된 거지 진짜 뭔가 있었으면 거래 성사될 수도 있었다. 이런 얘기가 틀린 얘기가 아니게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새롭게 나온 게 김건희 여사가 500만 원을 명태균한테 전달했다는 거 하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탈원전 선언하기 위해서 이제 그쪽 지역의 원전 행사 오는 거를 명태균이 한 이틀 전인가 알고 미리 강혜인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야 먼저 주식이나 투자해놔라 뭐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했다는 거 어떻게 엠바고 사안을 알 수 있었을까라는 이제 고운 문제에 대한 것들이 이제 새롭게 지금 등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500만 원 같은 경우는 아마 뭐 이 봉투를 찍어놓은 사진도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이거 왜 찍어놔요? 그러니까요. 참 진짜. 아니 정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런 거 왜 찍어놨습니까 아니 무슨 뭐 요즘 뭐 젊은이들은 뭐 먹으면 사진 다 찍고 뭐 한다는데 전 참 기가 막혀요. 이거 지금 보니까 참 세상이 참 그렇습니다. 요즘은 하여튼 뭘 하면 다 녹취해놓고 사진 찍어놔놓고 이게 아주 습관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찰 수사가 너무 심블해요. 그러니까 휴대폰 하나만 압수하면 그러니까 수사하는 거는 뭐 그냥 식은 죽 먹기예요. 그런데 그 명태균 씨는 돈 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지난번 검찰 수사에서 인정을 했다는 거고 다만 교통비 쪽으로 받았다. 액수에 대해서는 좀 상당히 많은 금액이었는데 정확한 액수는 생각이 안 난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 그러고요. 그런데 그 사진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명태균 씨가 나 여사님한테 500 받았다? 이거를 또 강혜경 씨와 미래한국 연구소장인 김태열 씨에게 그걸 또 자랑을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은 500만 원 맞습니다. 검찰에 이렇게 진술을 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500만 원의 성격이 무엇인가. 여기서 조금 이제 민감해지는데 지금 강혜경 씨를 보호하고 있는 민주당 좌파 쪽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공천 개입을 했다.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도 명태균 씨에게 부정한 여론조사를 부탁을 했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론조사 비용 81차례고 총액 해보니까 3억 6천만 원이고 뭐 했는데 그럼 여론조사 비용이 일부러 받은 거 아니냐. 500만 원 갖고. 500만 원이 3억 6천 원하고 비용 택도 안 되는 건데 그런데 돈으로 하기에는 뭐 하니까 김영선 공천으로 이렇게 이걸로 퉁치자 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의혹이 이제 얘기가 되는 건데 이 500만 원 나온 게 좋지가 않죠 그러니까. 좋지는 않은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아마 뭐 명태균이 이제 창원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차비가 많이 들고 하니까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 비용으로 이제 아마 김건희 여사도 이제 그런 선의에서 줬을 가능성이 높고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론조사 비용으로 줬다면 이거 500만 원 갖고 되겠습니까. 택도 안 되죠 정말. 택도 아닌 것이고 이게 아마 뭐 경여금 정도로 아마 뭐 이제 거마비 정도로 줬을 가능성이 저는 뭐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자판 매체들은 굉장히 이걸 키우고는 있지만 제가 볼 때는 500만 원 정도 갖고는 예를 들어서 억대를 줬다면 뭐 모르겠지만 500만 원 가지고 이게 뭐 여론조사 대가다 공천 대가다. 아이쿠 공천 대가 500만 원 주면 저도 주겠습니다 진짜. 500만 원가 공천 대요 뭐 돈 거래가 뭐 모르겠지만 제가 아마 알기로는 500만 원 갖고는 뭐 택도 없는 그런 조항인데 아마 그거는 그런 식으로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건 명태균 씨 수사가 꽤 글쎄요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앞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자칫하면 지금 뭐 여기 관련된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뭐 보니까 명태균 씨가 한 30몇 명 여야에 다 이제 뭔가 좀 관계를 맺었다고 그러니까요. 그런 관계라든지 특히 이제 이준석 그다음에 김종인 뭐 이런 분들이 좀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이 수사의 어떤 징계 방향에 따라서 참 이런 걸 보면 저는 이제 좀 아찔하게 생각 드는 게 뭐냐면 한동훈 대표가 옛날에 여러분들마마 그런 이야기 하셨을 거예요. 왜 여사 문자 보내는데 그거 왜 대답하면 되지 왜 안 했냐. 그래가지고 이제 뭐 굉장히 비판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거 응답하고 예를 들어서 여사가 뭐 이런 공천에 대해서 김영성 공천 좀 생각 좀 해 주세요라는 문자에서 네 알겠습니다. 뭐 이제 저 띵웅띵 이렇게 보내면 그 나오면 그거 어떻게 될까요. 지금 사실 제가 볼 때 그러면 한동훈 대표는 아마 이 바닥에 있지 못할 거예요. 그럼요. 바로 그냥 함께 다 가는 겁니다. 함께. 바로 수사 대상이 될 거예요.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거죠. 그런 걸 보면 여러분들이 다 이게 그런 좀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응답을 안 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가 그때부터 사실은 이게 문자나 이런 게 한 번 받기 대답하기 시작하면 그다음에는 좀 더 이제 자 이번에 저 지역구 공천 이런 분 계신데 좀 고려해 주세요. 이런 문자가 만약에 공개가 되고 만약에 이게 유출이 됐다 그러면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엄청난 타격이고 거기다가 또 이제 또 비례대표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야 되면 이게 큰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대표가 저는 응답하지 않는 게 지금의 상황을 보면 그게 신의 한수였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제 영장실질심사 있잖아요. 명태균 씨당 김영선 전 의원하고 저는 발부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지금 보면 증거인멸이 일단 강하잖아요. 휴대전화를 뭐 어디다 숨겨놓고 뭐 태웠다는 둥 아버지 산소에 뭐 파묻었다는 둥 뭐 희한한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아마 그걸로 봐서는 아마 영장 발부 가능성이 저는 거의 99%라고 봅니다. 앞으로 이 수사도 한 번 저희가 유념해서 한 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